안녕하세요 니코베인입니다. 깜짝 놀라셨나요? 두 개의 피규어 얼굴만 보여서 검은 천에 뒤집혀 있는 이 두 개의 피규어 딱 봤을 때 어떤 게 가품이고 어떤 게 정품으로 보이십니까? 얼굴로만 봤을 때 어떻게 찾으셨습니까? 어떤 게 정품이고 어떤 게 가품인지 영상으로 봤을 때는 모를 수도 있을 거예요. 얼굴만 봤을 때는 줌 인을 하게 되면 확실하게 느낄 수 있을 건데 이렇게 봤을 때는 잘 모르겠죠? 그런데 두 개의 피규어 얼굴을 자세히 보시면 살짝 달라요. 실제 제품을 보게 되면 확실하게 다를 거예요. 자 이게 왼쪽에 있는 피규어인데 제가 이름을 소개를 안 했는데 얘는 스카이 튜브의 코이나타란이에요. 검색해 보시면 어떤 피규어인지 아실 겁니다. 상당히 야하죠? 포즈도 그렇고 오른쪽에 있는 제품이에요. 딱 봤을 때도 차이점을 바로 캐치할 수 있으시죠? 왼쪽에 있는 거 오른쪽에 있는 거. 네 맞습니다. 이렇게 왼쪽에 있는 게 가품이고 오른쪽에 있는 게 정품이에요. 이 코이나타란 같은 경우는 오래전에 구매한 거래 가지고 가지고 있다가 이번에 중고로 나와서 정품을 구매를 했는데 어차피 개봉된 정품이지만 솔직히 말하면 기다린 건 아니고 우연치 않게 눈에 띄어서 구매를 한 건데 포즈를 보게 되면 제정신이 아니고서야 전시를 할 수 없죠. 머리 외에는 솔직히 말하면 노출을 할 수가 없어요. 장난 아니기 때문에 검색을 하시면 어떤 피규어인지 아실 거니까 제가 딱히 영상에서는 보여드리지 않을 거예요. 두 개의 얼굴을 보게 되면 차이점이 확실하게 보여요. 도색의 퀄리티부터 마감부터가 정품이랑 가품이랑 차이가 나는 거는 당연한데 멀리서 봤을 때는 모를 수도 있다는 건데 이렇게 가까이에서 제가 줌인을 하게 되면 확실하게 차이가 난다는 거는 앞서 영상으로 보여드렸습니다. 가품의 머릿결과 오른쪽 정품의 머리 도색의 차이를 보세요. 확실하게 차이점이 느껴지시죠? 쓰고 있는 모자도 이렇게 도색의 상태가 제가 보여드릴게요. 보세요. 도색의 상태가 장난 아니죠? 정품 피규어의 모자를 상태를 보겠습니다. 깔끔하게 마무리가 됐죠? 뒷모습을 보게 돼도 확실하게 도색의 색감의 차이도 많이 느껴지시죠? 우선 가품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이게 가품의 뒷머리 머릿결입니다. 표현력 보세요. 도색의 상태 지금 눈으로 봐도 확실하게 안 좋다는 걸 느낄 수가 있죠? 그러면 정품입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요.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가품을 사는 이유는 사기를 당했거나 아니면 총알이 부족해서 어쩔 수 없이 사시는 분들도 있을 건데 아니면 호기심으로 구매를 했거나 이 제품 이름이 제가 뭐라고 그랬죠? 코이나타 란이라는 캐릭터예요. 미사키 크레이토 씨 성인 동인지의 커버걸로 그린 일러로 알고 있고요. 뒷모습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어떤 포즈를 취하고 있는지 대충 짐작이 가시죠? 짐작이 가시는 게 정상이에요. 신사라면 당연한 거죠. 전체적으로 이 피규어를 보여드릴 수 없기 때문에 보여드릴 수 있는 파츠 위주로 가품과 정품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캐릭터를 혼내주는 몽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소소한 파츠를 봐도 어떤 게 가품이고 어떤 게 정품인지 딱 눈으로 보이시죠? 왼쪽이 가품, 오른쪽이 정품이에요. 도색의 퀄리티도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납니다. 이거는 이 피규어를 구매하게 되면 특전으로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변기입니다. 영상으로 봤을 때는 뭐가 차이야? 전혀 느껴지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제가 이 정도 한 50m, 50cm 정도 거리에서 지금 보고 있어도 확실하게 정품인지 가품인지 구분이 될 정도로 퀄리티가 많이 차이가 납니다. 도색의 퀄리티도 차이가 나고요. 유광 도색으로 마무리를 했는데 광채가 나는 것도 확실하게 차이점이 있어요. 이것도 흔들리죠? 이렇게 완성도가 그지 같습니다. 그리고 베이스가 하나 있는데 베이스는 솔직히 없이도 이렇게 전시가 가능하긴 해요. 그런데 베이스에 꽂을 수가 있는데 이것도 베이스라고 보면 되는데 베이스가 또 다른 바닥 베이스가 따로 있는데요. 얘는 아예 맞지 않고 정품은 당연히 자연스럽게 들어갑니다. 이 점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변기는 솔직히 영상으로 구분하기가 좀 애매모호하지만 확실하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차이점이 있다는 거 이거는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이 정도 수준에서 제가 비교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도색의 퀄리티는 아까 처음에 봐도 확실하게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비교를 꼭 구매하고 싶다. 웬만해서는 절대로 가품을 구매하지 마세요. 돈이 부족하다. 그러면 돈은 모으면 되는 거니까 단돈 몇 만 원이면 살 수 있는 가품을 사고 큰 실망을 가질 수도 있어요. 진짜 처음에 봤을 때는 어? 이 정도면 얼굴 괜찮은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긴 했는데도 뭔가 얼굴이 조금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머리, 몸통, 하이파츠가 다 분리가 되는 피규어인데 가품 같은 경우는 너무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꽉 끼지도 않고 적당한 접합력을 보여줘야 되는데 조금만 움직여도 빠져버려요. 정품 같은 경우는 역시 스카이 튜브답게 마감이 좋죠? 그럼 오늘의 피규어 정품과 가품의 비교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언제나 시청 고마워요. 감사합니다.